안녕하세요. 눈꽃마녀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래간만에 봬요. 오늘의 주제는 이번에 새롭게 위험한 초대 시즌6 무당판 슈퍼스타K 거기에서 제가 심사위원을 맡게 되었고 이 프로는 한 달 동안 총 4회에 걸쳐서 진정한 무당이 탄생하는 과정과 정말로 멋진 무당으로 만들어지는 모습과 진정한 신의 세계, 신을 영접하는 태도, 영원함, 기타 등등에 대해서 심사가 공정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져서 또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좋은 정보와 함께 다큐멘터리처럼 휴머니스트한 내용들이 또 심금을 올리지 않을까 기대가 많습니다.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많은 시청률 그리고 많은 응원으로 누가 될지 모르는 그 어느 멋진 애동 제자를 위해서 멀리서 진심으로 깊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